아빠에게 구조요청 메시지를 보내고 사라진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4일 충남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쯤 딸이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 등이 수색작업을 벌이다가 여성이 백사장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날 오후 8시 16분쯤 태안군 남면 몽산포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숨져 있는 24살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친구들과 태안에 물놀이를 왔다 펜션을 떠나기 직전 아버지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시지를 본 부친은 곧바로 A씨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딸은 펜션을 떠난 지 12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A씨가 갯바위 실족이나 고립에 의한 익사 등은 아닌 것으로 보고 친구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